파워로 스타일링 새롭게 선보인 신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만에 재생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시작! 執 parrail 퍼포valuation가 나은 첫 번째 getan 오 swarm Fast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항상 지찍해 주셔서 항상 기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항상 최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